지금부터 볼건데 공부 순서가 첫번째로 보시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면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고시반 있을 때 제가 회계사를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어요 제 인상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저도 군대 제대하고 1차를 6개월 만에 붙을 정도면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앉아있었거든요? 도서관에? 고시반에? 그리고 아침에 7시까지 왔다고요 그럼 나도 5시간 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옆자리가 제가 갈때도 앉아있고 제가 왔을 때도 이미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나 눈치 보고 있다 나 가면 아우 갔네 저 새끼 하면서 그때 가고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다고요 야 너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한 거니 그랬더니 아우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왜? 나 하루에 3시간 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케이스를 보고 지금부터 얘기할 계획을 쌓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이 공부를 시작하면 2년 안에 끝나는 게 가장 나이스예요 보통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이 정도에 끝나면 정말 잘하시고 정말 나이스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2년 조금 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먹고 사는 좋은 자격증인데 당연히 그 정도 공부는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 공부 순서가 첫 번째로 보시면 인문강의 들으셔야 돼요 인문강의 회계원리 인문관리 인문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원리거든요 제가 가르쳐요 회계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 써놓을게요 인강 들으시는 분은 인강 들으실 거면 회계원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 대학교 때 회계원리 들었어요 안 들어도 되겠죠? 아니 다시 들어와야 돼요 대학교 회계원리랑 수험강의 회계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회계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저는 베이스가 있어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베이스가 있어서예요 막상 물어보면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회계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2학이면 제 강의로 어? 요거 들으시고요 요거 듣고 나면 저희 학원 뭐가 있냐면 기본강의가 있어요 저희 그럼 봐봐요 지금 저희 재무회계 가르친다고 배운다고 그랬죠 시험범위에 원가관리회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학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택법 있거든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요 다섯 과목을 기본강의 4개월 동안 보통 공부를 하세요 저희 실강을 끊으시면 4개월 동안 요 다섯 과목 끝날 수 있도록 보통 진행을 하고요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로 인강 듣는 분도 4개월에서 5개월보다 더 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그 기본강의 듣는 순서는요 회계원리 듣고 이 재무회계가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 1까지 듣고 중급회계 2에 세법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듣고 요렇게 듣고 요렇게 요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 순서대로 들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 2 3 3 나머지는 취사선택 회계랑 세법이 제일 양이 많거든요 인강 들으시는 분도 이 순서로 들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기본강의 끝나고 나면 우리 아까 여기 봤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세법 얘기를 하지만 2차 시험 때 이건 새로 배우거든요 이거는 기본강의 때는 안 배워요 그리고 이건 객관식이고 이건 주관식이거든요 근데 봐봐 1차 시험 5월에 끝나고 8월에 시험 보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 준비하기 빡세겠죠? 보통 동차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동차 이번에 저희 학원 합격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실강 기준으로 동차 합격생 거의 20% 아니 거의 30% 정도 나왔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동차 합격생 30%가 쉬운 게 아니에요 등록 인원으로 30% 나왔다고요 광고 아니에요? 자 증거 잘 됐어요? 꽤 많이 나왔는데 이게 벅차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다 안 된다고요 이게 또 짧은 객관식 문제랑 긴 주관식 문제랑 같은 과목이라도 4배로 차이가 상당한데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면 내가 기본강의까지 잘 수화했으면 심화강의라는 게 있어요 심화강의는 이제 2차 과목 2차의 시험 보는 과목들을 2차 문제 사이즈로 한번 연습해보는 걸 심화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데 조금 더 2차의 객관 수업을 하게 되죠 이번에 동차한 학생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인터뷰를 해봤는데 심화강의 들은 게 동차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2년 공부하는데 동차 1년 만에 끝내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심화는 꼭 필수도 아니에요 이걸 하는데 이거 다 100% 이해 못 한 거 같아 많이 이해를 못 한 거 같아 그럼 이 기간에 이걸 복습해야겠죠 무턱대고 진도만 나가는 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거 들어보시고 본인의 이해도에 따라 상담하시고 들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가 있어요 객관식 강의는 뭐냐면 정말 이제 1차 시험을 대비로 정말로 문제 빨리 푸는 요령 마지막 핵심 정리 실제로 객관식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문제 객관식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객관식 강의예요 보통 여기까지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최종 정리랑 GS마정이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하면 될 거 같아요 여기까지가 객관식까지 보는데 공부해야 될 과목들과 소요되는 시간들이에요 보통 몇 개월이죠 지금? 5개월 7개월 10개월 12개월 벌써 1년이네 물론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보통 이거 1차 준비하는 데만 해도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이클은 걸린다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주변에서 어디서 이거 7개월 만에 붙었네 이런 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시기로 하셨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아니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 이런 생각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안 했는데 이젠 합니다 왜냐면 진짜 저도 강의를 저도 강의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합격자도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펼쳐 하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한 명 한 명 한참 그 소중한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이 나이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 쓰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 듣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거 빼지도 못하고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충분히 들으시고 아 정말 이 정도 걸리는구나 한번 공부하기로 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요 여기까지 말씀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1차 시험 보면 동차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1차 시험 붙고 나면 2차 시험 강의의 과목에 대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요 때 이거 이제 2차 강의를 해요 여기까지 하면 정말로 2차까지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그해 12월부터 이제 유해생 이 차를 두 번째 보는 반 과정이 유해 1기 유해 2기 유해 3기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3기인데 2기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유해 1기 유해 2기 유해 3기 유해 때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베스트가 2년 내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베스트가 2년 내외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여기까지요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보시면 그래서 세무사 네 공부 시기를 보면 개인적으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별로 다른데 5월에 세무사반을 시작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기본 강의를 5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업계의 비밀인데 보통 5월에 세무사반을 기본강의를 시작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왜인 줄 알아요? 1월에는 회계사반 오픈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강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1월에 회계사반 하시는 분 따로 회계사반 하시고 세무사반은 1월에 따로 열려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도 회계사 강의하는데 저는 3월에 회계사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감옥별로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1월에 오픈합니다 당연히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공부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입문강의랑 기본강의하고 저희 학원 커리큘럼 보시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심화강의하시고 꼭 저희 학원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인강으로 들으시더라도 이 계획표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심화강의를 들으시던지 기본강의를 다시 복습하시던지 그리고 보통 학원들이 11월부터 1월까지 기본 객관식 강의를 합니다 요때 3회독하시고 2월부터 4월까지 객관식 강의도 끝나고 혼자 복습하다 보면 저희 학원이 최종정리반이랑 몰고사만을 운영하거든요 1차 대비로 요거에서 4회독하시고 그리고 단계특강 보시고 5회독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이제 1월부터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요 계획표에 따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뭐 본인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꾸 욕심부려서 나는 더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데 다 열심히 하고 다 똑똑해요 요 스케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더 늘어질 필요도 없어요 요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